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49제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의 집단 휴업 움직임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감, 일선 교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언포에 당일 추모집회는 취소됐지만 교원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우선 교육부 장관을 집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4일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강경합니다. 아이들 학습권을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쟁 때도 교육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집회 참여 교사에 대한 고발과 징계를 언급하자 9월 4일 집회 주최 측은 집회를 취소하고 운영팀도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일 연가나 병가를 내는 방식에는 상당수 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집계에 따르면 해당일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이미 전국 500개 교과 넘습니다. 여기에는 사망교사의 소속 학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건 역시 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너무 슬프다는 이유는 교원의 연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모를 이유로 연가 병가를 내고 학교가 휴업하는 것도 징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거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사 휴업을 놓고 시도 교육감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진보와 보수 이념 양상으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희입니다.